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FC 불급 후원검 사건으로 이재명이 오늘 성남지청에 출석했는데 이재명이 출석하기 훨씬 이전 시간 이재명은 10시 15분쯤에 모습을 들었는데 보통 8시부터 2시간 이전부터 그 일대에 이재명 지지자 또는 이재명을 사법처리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하는 이재명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도 모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꽉 이렇게 스크럼을 짜가지고 모이니까 경찰 병력이 한 600명이 도움됐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환호를 받으면서 조사받아 들어가는 것도 참 진풍경이다. 지금까지 제1야당 대표가 이재명 말대로 초유의 사태라고 합니다.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게. 그런데 제1야당 대표가 정가사범에다가 그런 많은 지지분한 사건들 이렇게 범죄 백화점처럼 개인 비리를 저렇게 많이 저질러가지고 그런 사람을 제1야당 대표도 했고 또 대선 후보도 했고 시장도 했고 도지사도 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얼마나 허술한지를 이렇게 선출직으로 나간다 하면 온갖 범죄 입에 욕을 달고 있어도 그리고 많은 오역이 제기돼도 그냥 선출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도 대장동 1당들이 돈을 모아주고 지원해주고 했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랄 상황이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현실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다.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거기 가지 않았다 하고 발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의 70%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모험통은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모험통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38%가 된 거니까 오늘 저 자리에 모이는 이재명은 내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을 타도하자 정치검자를 각오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뉴스도 안 보고 말하자면 상식이나 논리나 이성이 없는 사람 같아. 도대체 이재명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환호하고 이렇게 마치 이재명이 돈을 사가지고 풀어놓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우파단체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이재명을 바로 구속하라. 이재명이 걸어가는 곳곳에 대놓고 이재명 구속하라. 구속하라 하니까 이재명이 오면서 어떤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가지고 떠드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입장을 발표할 때도 그 코앞에서 이재명 구속하라. 이재명 구속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이 그야말로 얼척이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날 오전 8시 이전부터 이재명을 지지하는 단체. 이른바 민주시민촛불연대. 또 이 대표 이재명을 규탄하는 단체인 애국순찰팀과 신자유연대. 이 신자유연대는 김상진 대표 등이 있습니다. 여기 성남에 여기 남한산성 입구역에서부터 성남지층으로 가는 대로에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단체는 오전 9시 70여 명에 모여서 우리가 이재명이다. 조작, 검찰, 박살내자. 표적수사 중단하라. 이런 티켓을 들고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광판이 설치된 트럭까지 끌고 와서 설치하면서 서울 일대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집회를 방불케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성남지층으로 가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맞은편에는 이재명을 규탄하는 단체가 40, 5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규탄단체 집회 참가자들도 대장동 속에 이재명 체포하라. 이런 비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단체가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이재명을 체포하라. 이런 단체가 없었더라면 마치 이재명만 지지받고 이재명만 호응받고 있는 그런 마치 이재명이 탄압받고 있는 그런 단체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파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저렇게 이재명을 말도 안 되는 지지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우선 보여주고 되고 그리고 이렇게 딱 대치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너무나 왜곡된 상황에 대해서 조작된 매체 또 보도에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단체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매번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오전에 이재명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서로가 피켓 그 피켓 당장 내리라 온갖 욕설을 하며 이게 서로가 과함을 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과함 지르고 내려놔라. 이 XX야 흥분한 몇몇 참가자들이 도로를 무단 횡단해서 맞은편 집회장소로 가려고 하는 것을 경찰이 막았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경찰이 이렇게 한 600여 명이 동원됐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재명이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렇게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마치 독립투사처럼 이렇게 가고 또 이 지지자들이 몰려가고 하니까 이재명이 마치 본인이 탄압받고 있는 말하자면 민주투사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코미디 같은 비극입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12개 중대 900여 명을 순차적으로 배치했습니다. 900여 명. 정말 어마어마한 병력이 보였습니다. 양측의 충돌 등의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습니다. 성남 수정경찰서와 중원경찰서 경찰관 그리고 기동대 12개 중대가 투입됐는데 이날 성남지측 인근에 집회를 신고한 인원은 2300여 명이 되었습니다. 2300여 명. 그러니까 이재명이 들어오는데 양쪽에 쫙 경찰이 깔렸고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야말로 지난번에 이태원 일대 해빌턴 호텔 옆에 그 사람들을 응위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꽉 밀려가지고 이재명도 떠물려오듯이. 그러니까 지지하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 이재명 구속하라. 이재명, 이재명 환호하니까 옆에서 구속하라. 이재명 구속하라. 당장 구속하라. 이런 말이 들리니까 이재명도 시선을 어딜 줄 몰라가지고 앞만 보고 쭉쭉쭉 걸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성남지층과 경찰은 이날 집회에 수천명이 몰린 상황에서 이재명이 출석하고 그리고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성남지층으로 출입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성남지층 직원과 경찰들이 출입구에서 신원 확인을 하면서 관계자나 또는 지지지 아니면 아래요. 들여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다 통제를 했더라면 아마 앞에까지 아수라장이 됐을 것이다. 아수라장이. 그러니까 이재명도 개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도 오늘 그렇게 할 수가 없던 게 워낙 많은 사람들. 특히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재명 구속하라. 구속하라 하니까 이재명도 아주 머쓱해진 상황입니다. 머쓱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그런지 앰뷸런스. 그러니까 구급차가 이재명이 또 왔을 때도 왱왱하면서 도착하게 됐습니다. 구급차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천하에 없는 범죄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이재명이 왔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거. 이게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버렸나. 정말 희한하고 걱정스러운 댓글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돼서 라이브를 하는데 대부분 기사는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검찰은 뭐하나. 그러니까 나라가 큰일이다. 저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마치 본인이 떳떳한 투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겠다. 나라가 정말 거꾸로 돼서 뒤집어졌다.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남지층 바로 앞에는 오전부터 취재진이 한 100인명 이상이 몰려서 혼잡한 상황이었는데 이재명이 출석한 걸 대비해가지고 포트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재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민주당 주도부와 함께 출석을 했는데 19분에 정확하게 도착을 했고 그래서 46분, 7분에 입장을 발표하고 들어갔습니다. 46, 7분의 입장 발표를. 그러니까 이재명이 본인이 준비해놓은 종이 가지고 읽었는데 핵심은 나는 탄압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이거입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기자가 딱 하나 질문을 했는데 짧게 답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질문하고 나니까 그 기자가 물은 게 아까 내가 그 안에 입장문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그 질문을 아까 답변에서 말했는데 하면서 또다시 그래서 탄압이다. 그 기자가 질문한 내용은 지난번에 경찰 수사에 무혐의가 됐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소환 조사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뭐라 너무나 뻔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뻔뻔한 이야기. 이런 기자들을 보고 많은 기자들이 비판을 받고 있다. 핵심 사항을 물어가지고 이재명이 이렇게 몇 년 백하게 혐의가 뚜렷한 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언론 탄압 검찰이 당신을 탄압하고 있냐 하고 있다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 오늘 20년 이상 됐고 나왔는데 이게 말하자비는 본인이 소환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소환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민주당을 끌고 넘어가가지고 민주당까지 망하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될 텐데 오늘 한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재명을 딱 애워서 하니까. 그래서 범죄와의 영화의 포스트 보는 것 같다. 쫙 걸어가고 옆에서 쫙 이렇게 범죄와의 전쟁 조폭들이 걸어가는 것 같다 하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큰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를 못하면 대한민국은 여기서 법치가 멈춰선다 하는 걸 검찰도 또 사법부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